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널 숨기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슬슬 잠든 슬슬 꿈에 아무도 모르게 입술어 갈게 Now 흐뭇 흐뭇 차가운 차가운 눈물 지워줄게 눈을 더 내 손을 쳐 봐 봐 내 꿈속에만 흐렸던 나처럼 그렇게 좋아 너바될 시간들 우리 이제는 나만 함께해 몸을 보여줘 가득히고 안고 하나 둘 셋 다 빛에 너바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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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감아 내 손을 잡아봐 다 잊어버려 혼자였던 시간 까만 샌 너바될 내 마음은 걸어줄게 내 마음이 이젠 나와 함께하는 너와 세일이 돌아가 내 마음이 돌아가 내 마음이 돌아가 내 마음이 돌아가 내 마음이 돌아가 여러분, 저 드리깬 제 소리 한 번 치러 오세요!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 어..잠깐만요. 원래는 이렇게 노래가 없는건데 그리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. 왜냐면 오늘 K-POP의 축제 아니겠습니까? 그 축제의 무대에 드림캐쳐가 이 자리에 있는데 K-POP의 선배로서 또 선두자로서 오늘 드림캐쳐의 멤버 중에 시현이 형의 생일을 맞아. 잘 보고 시현이 형의 생일이기 때문에 다같이 생일 축제 노래 한번 불러보고 와..잠깐만요. 여러분 다같이 생일 축제 노래 한번 시현이 형으로 인해서 우리 K-POP을 사랑하시면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시현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! 생일 축하해요! 잘 하시겠습니다. 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 분 모든 분들 감상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? 네. 정말 연기실까요? 몇 시간일까요? 네. 오늘 정말 정말 뜬깊은 날이잖아요. 네! 저희가 확실히 더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의 손에서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잘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면서 얼른 K-POP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드리기 전에 이번 달 말에 또 1억으로 또 K-POP을 전도하러 널리 알리러 갑니다. 다시 한번 드리기 중에 소련만 추우자! 고맙습니다! 자, 저 태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제 태장을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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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지금 옆에서는 우리 오늘 참가자분들이 너무나 황홀한 표정으로 우리테리어를 지켜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